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네옥 김 마다멜레 강수 대표 김혜정입니다. 저희 외조부께서 서울 중구 해연동에서 의상실을 시작하신지 언 70년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친정어머니 그리고 저의 이르기까지 3대째 패션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1988년에 디자이너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벌써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참 오랜 시간 동안 중년 여성의 체형을 연구해왔기 때문에 패션에 대한 열정과 노하우가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엘 바이 혜정은 저의 패션에 대한 이러한 열정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생된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보다 젊고 트렌디한 감성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성을 위해 새롭게 준비한 감각적인 브랜드 마엘 바이 혜정. 앞으로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립니다.